과일 3개를 가져왔어요 제가 과일 3개를 가져왔어요 포도 수박 바나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3개중에서 수박이 어디 있을까요? 네 맞아요 여기가 수박인거 같아요 그럼 바나나는요? 근데 과일 3개요 너무 많아요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두 개 가지고 수박 맞추기를 해볼게요 수박이 어디 있을까요? 맞아요 여기가 수박 아 장난이 없고요 초도 내려놓고 여기 있는 바나나 가지고 해볼게요 수박은 어디 있을까요? 죄송해요 어? 그럼 수박은 여기 있겠네요 하나 둘 셋 짜장 와 왜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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